배상공개점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. 약 2km 앞에서 신단직 휴게소입니다.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. 다음 휴게소는 8km 주각 휴게소입니다. 아이고 히어뜩한 광 대맹생이 배빙 돌아붙여! 히어뜩이 돌아보는 띠고다니! 또한 방향으로 있던 광 대맹의 길을 찾았습니다. 그는 공간을 포함해서 오해 봅니다. 10km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0km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0km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10km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